아니요 다행이네요 아니요 저는 소담님이랑 좀 달라서 음 밀어드리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한번 더 밀어드리면 저기 코인이 다 비자노 10개가 실패 아프죠? 이케엔 빰빰 이케엔 차스카이 좋았구요 뭐하는거 포스리가 확장이예요 차스카 카운터죠 카운터시 전통확정 슈우돌 어퍼 포스리가 확정 밝기 음 아까 네 맞아요 아스카를 강등시켰죠 원투 짜다 카운터 나이스 타파 좋아 편안 아주 좋소 차스카 굿바이 붕디 팡팡 음 톡 이런 방이죠 슈우 돌 쓰다가 카운터 무엇 왼플라 안되구요 저걸 보고 못막고 레이징 스톰 아니군요 카운터 판정 학살하는 느낌이다 응 그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닌 이거는 끝나진 않겠네요 여러분들에게 콩 딸 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써봤어요 라이벌이 두개 죽고 하하하하 저게 이렇게 되는구나 원잽 그런거랑 관계없어요 저는 태킹에 앉을만한 자격도 안되구요 카운터 나이스 슈우돌 쓰다가 하단 카운터 그리고는 중단 홈잉기 는 아니지만 중홈잉이죠 저거 횡신을 피해본적이 없습니다 슈우돌 리앙 슈우돌 이런 왼오프 차스카 이이 음 좋아 아주 좋소 망함 이런 임 라샤모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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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휴 나이스 나이스 굿텐탈 짜이바츠 망했어요 호호호 음 스탠다 다이 축하드립니다 태켄킹 습 노우유오플레이씨 음 이렇게 택팅데스를 큰그림 가나요? 큰그림 아니에요 저 그림 못그립니다 설마 키잡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럴 실력이 안됩니다 조금전에 보셨잖아요 으흠 바요 밑강발도 보고 못막는데 무슨 키잡이야 하하하하 위캔 따야 로하 투 빰 빰 밟고 안되네 위캔 외너퍼 크랩 발설트 포 로하 투 빰 매크로야 에이앙 아깝죠 원투 빠밤빰앙 굿바이 잘했다 원투풀 빠밤빰 좌스카 안나가네 왜 안나가죠 왜죠 슈돌 원투 다행이다 원투 나갔으면 큰일날뻔했죠 어 어 이런 스탠드업 다이 쇼돌 아니야 망했어 스탠드업 다이 위캔 두겐 더블립 두겐 이 두겐 택 택 택 터스 안되는구나 로하 투 빰 빰 따밤 빰 밟고 매크로야 3타 굿바이 음 나이스 좋았다 아주 좋소 하단 이거 키스 유저분들 약간 쓸건같은거 더라구요 그걸 공략을 하고 있는거죠 슈돌 원투 미들하이 카운터 나이스 좌스카 이런 매큭 안 되네 초스카이가 왜 주면 AWP 안 나가지 흠캔 으음 으음 Success 자신이 없었어 못맞고 아직 살았네요 죽고 소용돌이님 됐으니 결과가 이겼습니다 데빌용돌님 만들고 끝났어요 쇼 도어 쓰다가 카운터 저게 왜 안 막히지 망했어 레이징 스톰 아니군요 사망 음 구독자만 볼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잘 하신다 힐캔 메크 로오오오오오오야 뭐같아 왜 방금 피하면 상단의 피 있어? 라 라이브롤이 뿌게임 아니군요 나이스 레이징 스폰~~~~~ 죄낸다 그거 죽어가는 중 이게 키워서 잡아먹고 있는 현장인가요? 극혐차기 하아... 최근 연승패널의 상태가? 대체 무엇 급하면 짠손 좋죠 이 캠 벽광 나란 말싸미 중국에 달아 양잡기 밟고 꽝 이런 푸싱 안되구요 어 망했어 죽고 백성들이 말이 서로 사마디 아니알씨 나이스 반격기 생각보다 많이 쓰시네요 어? 안 앉았어 아닌가? 꿈틀거렸나? 꿈틀거린 정도도 안되는거야 맞아야되는거야? 그런거야? 근데 이분이 화랑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혼내드려야 되는데 두어하는 중 흠흠흠흠흠 코어스리 나이스 시도는 좋았네요 샤프 카운터 차스카 번개차기 아 극혐차기 흐흫 흐흫 이 캔 나이스 하단을 우연차는 기회로 잘 흘려주고요 역가드 실패 이렇게 따야 무엇? 죽고 사라신다 강등까지 앞으로 두걸음 리벤지와 피어스 흐흠흠흠 아 선윤님 어서오세요 음 플레이 집중한다고 인사를 못드렸네 흐흠흠흠 음 플레이 집중한다고 인사를 못드렸네 아니 40분 가량이나 보고 계시는데 채팅한 줄 안 올라오고 있는게 싫어해요 싹두기만 일하고 있네 아 그것도 호출하신거구나 나이스 나이스 커트해 줘왔고요 뛰어가서 플랩 벽 깔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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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 투 밟고 밟고 안되네 포스비 안되네 이 캔 맥크 로 야 구 로하이로 굿바이 쩨차기 실패 포스리 원투풀 톡톡톡 워 워 워 스탠드업 다이 흠 맥크 안되구요 원투 멍 멍 요 죽고 히 캔 나이스 잘 흘려주면 뭐하나 아아아아 거기서 A항이 왜 안나갔지 라운드 라운드 3 파이 빰 빠밤 안되네 죄송합니다 잘하셔 천재산호 완전 레이징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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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더블렛 품께 좌스캉이 좋았구요 빠밤 빨고 로하 투 죽고 2 캔 아 진짜 잘하셔 포밍 안되는구나 원투풀 죄송합니다 카운터 나이스 대신 로하 캔 도와주 카운터 굿바이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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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ою 와 등조 퍼 ижу 카운터 힐 카운터 힐 couldn't 카운터 용서 은 언제 오시나 음? 음.. 울지마요 전 못한답니다 철권을 오늘 또 통곡하겠군 그거는 지켜봐야되지 자 실켓 2 좋았죠 탑탑 밟고 안되네 하단 여군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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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나오면 그거 하면 된다 왼잡기 매크로야 쓰다가 혼나구요 로하툭 로하툭 매크 매크로야 굿바이 역시 거기서 매크로야 훌륭하죠 빰 원투 죄송합니다 카운터? 아니군요 원투 좋았다 샤프 안되구요 로하 툭 툭 툭 툭 툭 툭 로하 툭 툭 툭 툭 툭 로하 안되네 나이스 빵빰 안되네 툭 핵타스 좋아요 하단 안되는구나 어? 바보야아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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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바보 바보 무엇 레이징 스톰 아니군요 원 투 따닥 아이야 죽고 당신은 떡락비론을 맞았습니다 미클 좋았죠 양잡기 안되네 샤프 톡톡톡 슈돌 과학선생님 언제 오시나요 이런 하단 빠반 매크 안되죠 다행이네요 매크로야 나이스 에이앙 오른잡기 볼 푸시네 샤프 카운터죠 나이스 양잡기 고파이 과학선 땡큐 올라갈수있나요 모르겠네요 카운터 스탠드업 다이 원 투 따닥 안 되네 빰 빰 빰 빰 빰 빰 밟고 아니야 이런 이야 매크로야 죽고 리켄 원 투 로 리투겐 샤프 샤프 시도는 좋았다 나이스 오른잡기 안되죠 포스리가 확정 매크로야 매크로야 굿바이 흥 거학선 역시 매크로야 포스리 원 투 로하 툭 빰 샤프 슈 돌 원 투 따닥 아니야 일켄 매크로야 슈 돌 에이아 안되고 혼나고요 에이아 한번 썼다가 피 사라짐 일켄 쿵 팹 일켄 나이스 프라이 안자 안되네 에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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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좌스카이, 굿바이 게이지는 두 칸, 두 칸 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빰 슈, 돌, 매크로야 쓰고 샤프 망했어요, 라이벌이 뚜껜 아니군요 양잡 푸시네요 나이스, 카운터 발목, 툭, 매크로야, 굿바이 역시 거기서 매크로야 저 기술명은 에어레이드 같은 게 아닙니다 매크로야입니다 존버는 승리한다 와, 이제 코인 두 개 얻었어 십 몇은 피하다가 이거 실화임 흐름 끄는 거 맞네요 그런가요? 아직 자신이 없네요 하하하하하하하 올라갑시다 이제 음, 못 올라가요 빰, 빰, 윌 캠 톡, 톡 원, 톡 안되네 차스카이 잘 노렸죠 셋업 원, 옆 가드 안되네 그래 차스카 샤프 셋업 잡 이 안되구 빠반빰 밝기 굿바이 매크로야 차스카이 시도는 좋았다 카운터 나이스 발설트 에이앙 발목으로 굿바이 안경에 지문이 묻어버렸어 카운터 원투 이런 음 그거 안돼요 밝고 안되네 폭풀 빠밤 이럭션 시도는 좋았다 엎어 아니야 이 깡발이 어떻게 발동이 더 빠르지 차스카이 차스카이 빠밤 빠밤 아아 에이앙 소리 다 났는데 안경을 좀 닦고 약간 사이에 샤프 톡톡톡 초 샤프 하단 아니군요 양잡기 안되구요 샤프 카운터 나이스 끽 끽 끽 끽 끽 끽 끽 카운터 무엇 게이지는 두칸 이 캔 음 펴펴 안되네 끝빠이 쿵디 팡팡 음 좋았다 봐요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경기는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3연승 3연승 흐름은 좋네요 빰 카운터 나이스 에이앙 오른잡기 앉으시네요 이 캔 이야 샤프 뱅신 로하 투 빰 카운터 나이스 끽 끽 끽 끽 끽 끽 끽 끽 매크로야 3타 이런 카운터 무엇 이 캔 빰 빰 빰 빰 빰 빰 샤프 저지당했고요 이 캔 카운터 시 확정 실화니 빰 이 캔 정면뼈 꽝이야 암만 봐도 옆에 꽝일 것처럼 생겼으면서 샤프 샤프 호밍기 왼오퍼 쓰다가 카운터 뭐 라디반님 여섯번에 난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민 여러분 어서오세요 빰 빰 빰 빰 빰 매크로야 아니 중단? 죽었나? 음 죽진 않겠네요 임팩트님 어서오세요 라셔모 음 음 매크로야 굿바이 샤프 샤프 슈우돌 원투 미들하이 꽝 꽝 꽝 꽝 꽝 원투 따다 안되네 슈우돌 아 아깝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슈우돌 했었으면 됐는데 슈 돌 라디반님 어서오세요 라디반님 어서오세요 샤프 로하 투 슈우 꽝 안되네 삐 이야 얘는 뭐 정면이네 측면 후면 관계없이 그냥 컴보가 다 들어가네 부럽다 좋겠다 로하 캑타스 좋아요 에이양 굿바이 바나나님 어서오세요 그 기모 오신 다음에 삼으로 하시면서 양발 양발 양손이었나 그럴거에요 멋져 흐름 탔다 올라갑시다 음 오신김에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팔로우는 매크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쿵쿵볶음님 어서오세요 캑타스 튕징이 막히면 뒤진다는데 네 맞아요 꽝 로 reply 차스 카이 아 속이 다 시원해져 딴 손 이런 슬픔 카운터 앉은 상탠 더 뒤짐 그런가요 아니야 스탠다웃 레이지 온 나어이 나이스 밟고 딱 방금 레아 나왔는데 발동 안됩니다. 에이앙 앉아 왜 안 앉죠 원 원 투 풀 톡 톡 톡 이 턴 음 초스카이한테 맞으면 정신 못차리죠 잔손 푸싱 안되네 나이스 아니구나 짠손 다녀 사망 흠 베이지는 두칸 샤프 카운터 나이스 빠밤 꽝 예아 빰빰 캬 안되네 짠발 톡 카운터 니 깡발 대체 어디까지 따라오니 1캔 카운터 밟고 으양 굿바이 궁디 팡팡 자 태가 갑시다 태가스는 얼마전에 갔다왔죠 이미 달성한 계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원 투 풀 이뚜겐 타스카 더글레 뿐께 쇼돌 굉장히 방어적으로 하시네요 이런분들 가드 뚫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흠 흠 나이스 방금은 미스 있으셨던 것 같네요 크랙 어퍼 아니군요 아니야 스탠드업 다이 그럼 엠페라 갑시다 뭐옵 톡 로하2 맥크 빠밤 아니야 너무 서둘렀다 죽고 컴템프레이터님 어서오세요 택포정도는 가야지 뭐 만족을 하는건가요? 그런건 아니에요 꽝 포플 차스카이 슈돌 그리고는 번개차기 기다리고있죠 흠 기다리고있는거 아는데도 맞아야돼 슬픔 리켄 빰 톡 톡 안되네 아니야 뭐야이게 왜 왜 왜 와아이 아프죠 하단 아아 죽었어 어허 노우유프레이스 네 번개차기 14프레임 띄우기입니다 보고쓸수있어요 그래서 키스가 욕을 많이 먹는겁니다 음.. 오신김에 팔로우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뭐 제 방송이 재미있어요 재미있다면 음.. 알아서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시겠죠 그 말이면 내 방송이 재미없다는거 아니야 어 와쇼님 땡큐 포 유튜브 서브스크립트 포밍 포 쓰리 차스 안되죠 포 쓰리 톡 카운터 나이스 차스 안되네 어퍼 카운터였는데 카운터 한번 더 허어 빠밤 매크로야 툭 빠밤빰 띠 띠 띠 띠 어 애니스페셜 완전 와 애니스페셜님 어서오세요 말꼬이는거 봐 이제 꼬여서 카운터 카운터 태킹해서 저도 미끄러져요 태파시아 찢긴 했지만 호우 대박 빰 이 캔 팹팹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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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로하 투 빰 크랩 실패 에양 쓸걸 음 저도 미끄러져요 메크로야 원 투 빰 안되네 슈 톡 100쪽 그거 글지재 그만 쓰세요 혼납니다 진짜 혼나요 이켄! 노우! 뭐지요? 왜죠? 하단! 망했어. 하단 톡! 빱! 망했어요. 음? 그러고 보니까 애니스페셜 태클에도 나갔었나? 저는 태클 출신이 아니라서 나이스! 저하스! 아 이거 게임 아님. 아무튼 게임 아님. 샤프, 슈, 돌, 원투, 헌팅!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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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피아! 밟고 매크로야! 매크! 안되네. 짬발! 줍고? 리뚜겐! 리뚜겐! 라이보 리뚜겐! 빠밤! 끼야! 사하! 이걸 해내네. 하단 아니군요. 포플, 원투, 하단 아니군요. 로, 하, 투,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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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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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초스카 웬나, 빰! 로, 아니야! 아니야! 망했어. 이놈. 으으으으음... 음..어떻게 풀어가야되지? 이제 바주카 날먹은 다 쓴거 같고 흠.. 2연승 2연패 컷 해야되죠 버벅거리지 말자 우리 매크로야 제발 생각한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쓰고 흠..확정? 뭐.. 나이스 다울던 굿바이 굿나잇 엘리트 파일럿 허밍기 카운터 좋았네 샤프 하단 톡 그걸 어떻게 막죠? 괴물은 가 하하하하하 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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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톡 실패 위켄 기쁘게 매크로 아니야 아아 그걸 반응을 해버렸네 쩌글랩 쩌글랩 깨짝이 안되네 발동 똑같은거 아니었어? 로하 택토스 좋아요 이런 파크를 한번 더 쓸걸로였나 이런 카운터죠? 아니군요 어 아 외모 안피어짐 아 외모 죽는다 죽어 죽고 팔로워부탁드립니다 4달러 땡큐 팔로미 플리즈 아우 힘들다 샤프 나이스 차스카 2 좋았구요 트랙 무릎차기 1타만 보여주고 밑강발 무엇? 게이지는 2칸 신경을 써야되죠 망했다 죽고 어? 왜앉았지? 안앉았는데 헬로 발탈릭 헬로 맥코리아 한국의 TWT에 를 봤어 정말? 헬로 알버... 튼? 음... 너의 플레이 정말 인프레시브 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스폰서가 없는데 팀 1캔 빰빰빰빰 베블렛 품께 양잡기 안되네 나이스 뭔가를 빨리 누르셨죠 쉐도우는 생각보다 좋답니다 로하 툭툭툭 샤프 밟고 매크로야 2타로 굿바이 음... 원투 나이스 그것만 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죠? 왜죠? 나이스 캄보 빠밤 빰빰 빰빰 로하 2 매크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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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로하 안되네 원투 망했어요 게이진 한칸 빰빰 이 캔 탈썕 톡 에이 양 자 포 랑잡 안되네 톡 카운터 나이스 포 툭 안되네 원 투 나이스 잘 흘렸구요 음 음? 엘볼 림 팔로우 땡큐 노할라 팔로우 땡큐 땡큐 포 유어 팔로잉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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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카운터 맞고 사망 아 어렵다 나이스 잘 흘려주고 저건 흘리는게 아니라 막아야되는거지만은 어 거기서 기술을 내미실줄이야 대박 루이켄 게이지는 두칸 침착하게 뭐한거지 방금 샤프 안되죠 왠어퍼 왠어퍼 어 짠손 아니군요 원 투 아니야 원 투 매크로 안되구요 앉아 안났네요 왜 이렇게 말을 안댔죠 전 말 잘 듣는 학생좋아합니다 굿바이 근데 상대입장에선 말을 안들을 수 밖에 없죠 말을 잘 들으면 지니까 으흠 으흠 음...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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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2타 잘 앉아주고요! 좋아요! 화빰패패! 크레센트! 슈우우우우우돌! 안되는군요! 포스리, 멱크, 쭉! 아니야! 아니야! 로하! 빠밤빰! 펴펴펴 굿바이 음 좋아 존버는 승리한다 승리하나? 모르겠네 이제 혼란스럽죠 로하 투 투 밤 카운터 로하 투 원 투 빵 굿바이 이기면 확 이기네요 안그러면 게임이 말리는구나 이깡바 레이크 남자 샤프 카운터 나이스 좋아요 불폭폭 인스타 꽝꽝 아니야 저 사이 왜 못쓴 니캔 어퍼 원 투 포포 빵 카운터 나이스 활용이 정말 어려워 가드 웬홀 해석해 주실 분 계신가요? 해석해 주실 분 계신가요?